오늘 다윗이 10편, 15편을 쓰면서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의 답을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10편을 보게 됩니다 답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질문을 답을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면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들이 그들의 자격을 물어보면서 불렀던 입당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입당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주의 장막 안에, 주의 거룩한 산 안에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2절부터 5절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5편은 그 노래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이나 바리세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2절부터 5절을 통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겠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2절부터 5절에 언급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예배는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다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0편, 15편은요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다윗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10편, 15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을을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 한번 2절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산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뭡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을을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르게 행당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관계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이전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내였고요 그냥 연약한 목자였어요 그 형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줄 알았지 다윗이 왕이 될지는 그의 아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아들을 오늘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겉모습만 봐요 겉모습만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다 해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주님이 아파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막 세상과 왔다 갔다 할 때 그 유혹에 빠졌다가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마음이 망가지면 행동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판자가 되면 다위처럼 오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렸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순녀배 속에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하기를 우리의 올바른 행동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먼서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먼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먼서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좋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보호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무한테 주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무한테 열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스스로 삶과 조심히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여기 신명기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리마인드 하는 거죠, 리피트 하는 거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참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여러분, 혀를 헛듣는 말을 하지 않으며 오늘 이것을 가습이라고 하지요 혀를 헛듣는 말 슬렌더라고 합니다 On his tongue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혀를 헛듣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가습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소문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놀랍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가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저 귓속에 I love you 했다면 저런 표정이 나올까요? 분명히 다른 여자에 대해서 다른 남자에 대해서 가습했을 거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출애국기, 구약에 그것도 구약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도 가습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나죠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카톡에 이메일이 다 있는데 출애국, 여러분 출애국이 뭡니까? 광야, 홍해에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국기 23장 1절에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소문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웃에 대한 말 가습 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면요 듣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가습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인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청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 때부터가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아니 청소년 때부터가 아니라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가습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여러분 이웃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무 잘못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웃에 대한 행동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행동을 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제가 요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들 다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분이라고 이게 발견됐어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제가 이제 목사인 것까지 알게 됐어요 조금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다고 여러분 이 뉴저지 지역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지금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다가 안 다닌데 차라리 안 다닌 사람을 그냥 데려오고 싶은데 뭐가 더 힘든지 아세요? 다니다가 쉬는 사람이다 아까 뭐라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음에는 전도지표 휴식자들만 해야 돼요 다니다가 안 다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내네 여러분이 쏘리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고개 숙이세요 여러분이 이익을 받으면 뭐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믿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아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매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이에요 그 신앙과 인격을 통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펙을 보고 결혼해 보세요 깨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결혼한다면 그 관계는 사라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한국에서 주례 부탁을 받아서 한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 두 분은 7년 동안 사귀다가 7년 만에 부모님의 오케이가 떨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7년 전에 콜롬비아에서 공부하다가 러브 스토리 인 콜롬비아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사귀다가 교회 다니다가 같이 순해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7년 동안 기다렸고 주례를 부탁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부모님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주례를 결혼을 부탁하면서도 약간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결혼식을 좀 부드럽게 제가 결혼식을 부드럽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건 뭔지 잘못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결혼식 손님들에게 어떤 종교적 이미지를 주지 않는 주례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딱 듣고 I'm the wrong person You pick the wrong person 여러분 목사에게 주례사를 부탁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기분도 나쁘지만 이거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지만 제가 약간 제 스타일 아시죠? 약간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 그래서 할 얘기 다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얘기 다 했어요 제가 주례하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식 할 때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준비된 서약을 이렇게 반복하는 결혼식 주례는 안 합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준비하고 본인들이 함께 읽어주는 결혼, 감동 제가 결혼식 서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약을 들으면서 제가 놀랐어요 서약을 하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서약이 주례보다 더 길었어요 서약 안에 하나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나한테 오니까 나도 받아서 치고 나가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여러분의 행복을 완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조악! 했죠 아버지가 신경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주례 끝나고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오면 끝나는 거니까 선포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를 만났는데 오늘 결혼식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식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언제? 결혼식 전날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 까먹었대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는 목사님에게 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은 하실 뿐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대 난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작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놀래 그런데 그 관계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타락한 사람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우리가 타락시키는 거야 헷갈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후반에 뭐라고 납니까?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라는 거야 4절의 후반에 보면 Who keeps his oath even when it hurts? 여러분 손해를 봐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맹세를 지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 이웃과의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이 약속 그냥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웃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의 시작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더 큰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디모드의 전서 5장 10절에 또 그는 선한 행실들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는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는지 환란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는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투의 임직식에 오늘 21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예배가 인투에 있었어요 임직식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세족식이요 21명의 새롭게 임직을 받는 안수 집사들에게 교회 리더십이 그들의 발을 씻기며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제가 오늘 인투에 새롭게 임직받는 남자 집사님의 세족식을 합니다 집사님이 의자에 앉고 계시고 저는 수건을 여기에 들고 먼저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양복 바지를 접어주고 또한 왼쪽 오른쪽 다 하고 이 집사님의 발을 들고 물에 손을 대고 기도할 그런데 이 발을 세족을 하는데 저도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다 씻어주고 물이 좀 차가워서 좀 놀랬지만 하여튼 다 씻어주고 다시 수건으로 닦아주고 양말을 신기고 양복 바지를 내려주고 구두를 다시 왼쪽에 와서 똑같이 하고 다시 일어서서 허깅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줬을 때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우리 정 목사님이 매주 세족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에 부른받아서 안수집사가 되는 날 교회 선배 안수집사들이 교회 장노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나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존경했을 때 그 약속을 내가 지켰을 때 오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재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재정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관계, 이 재정 이 세 가지를 보면서요 한 사람이 얼마나 rounded person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산에 살 수 있는 자는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Complete person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재정까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의 앞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채찍당하는 것이나 중속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그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딸 조은이는요 제가 데리고 누구 집에 신방을 가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집에 오면서 항상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와우 집을 보고 차를 보고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우 How much money do they have? 우리 고은이나 현민이나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역시 이 둘째는 생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 보고 뭐 막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 관심이 뭐예요? 물어봐요 나한테 어떻게 해서 저런 집에서 사냐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what does he do for living? 그리고 where did he go to college? what did he major? 뭐 이런 거 막 계속 질문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조은이가 놀란 거 와우 he's loaded 그 다음에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loaded person in our church 내가 조은아 이거 어디서 나서 보면 조은이가 이래요 oh that loaded person gave it to me 뭔 이 부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빌려줘서 이자 받아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는 물질이 나의 우상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하라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11조를 통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삶의 축복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사람보다 돈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잔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선한 것에 많이 쓰라는 겁니다 세 번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선한 것에 많이 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돈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마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재정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관계를 보시는 하나님 재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이 1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장막 안에서 사는 사람 또한 주님의 산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과 관계와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5절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10편 15편이 마무리합니다 5절의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never be shaken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살면서 행동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경험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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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